네, 오늘 방송 처음으로 들으셨던 곡은 네, 모범생님 레아이 아까 오셨죠? 네, 오늘 방송 첫 번째 곡은 2016년 멜론 차트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90위를 차지한 거미씨 노래예요 그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주제가 했던 구름이 그린 달빛 들으셨고요 오늘 1위부터 100위까지의 노래 분야에서는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거 꼴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 선정해서 들을 거고요 100곡을 다 들으려면 24시간 방송해야 돼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들을 거고요 자, 이제 2016년을 그냥 오늘 총책적으로 결산하는 방송이에요 물론 내일 방송 안 한다는 건 아닌데 2016년 병신년을 진짜 결산하는 방송 일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6년 병신년은 참 병신같은 해였죠 특히 4분기에 몇몇 특정 인물들 때문에 나라가 진짜 병신같은 나라가 돼버렸지 이게 병신년의 이 병신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참 어째보면 우리가 병신이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하나의 목적 그리고요 올해는 이제 원래 윤... 아, 좋은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지퍼낼 건데요 몇 개씩 아마 이게 진짜 올해 최고 화제의 사건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잠깐만 월별순위 월별사건순 2016병신년 월별사건순으로 한번 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NZ Worlds 크래 mind который 그리고 이제 나라들을 га 내려두 나라들 한번 전반기 결산 한번 해볼게요 3분기 결산때는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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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16년 사건 탑순위 월부터 각 달별로 조사해서 분기별결산 그리고 반기별결산을 통해서 최종 리스트에 오른거를 제가 12위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1위 1위는 진짜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9월 21일부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순위 정하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오늘 2016년 병신년 사건 순위 정리는 제가 따로 액기스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예요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보기가 4시까지만 저장이 된다길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시태윤아였고 오늘 연말 사건 결산 봐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 안녕